광양제철소가 다양한 원가 절감 노력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난 2013년부터 가공비 절감과 공장 수익성 향상을 위해 원가 절감 프로젝트를 실시한 결과 공장별 원가 분석과 원가별 기능 분석 등을 통해 개선과제 1,200여 건을 도출하고 이 가운데 816건을 개선함으로써 88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1,900건 이상의 과제를 확대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900억 원에 가까운 원가 절감을 통해 매출 1조 원과 맞먹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제철소는 그동안 원가 절감과 수익 창출에 전념해 1,100억 원의 수익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2천억 원의 수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